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며 순천의 대표 특산물인 월등복숭아를 전국에 알리는 제19회 월등복숭아 체험 판매 행사가 풍덕동 팜 라운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복숭아 수확철에 월등복숭아 축제가 열렸으나 올해는 봄철 냉해 피해로 중생종 복숭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축제 대신 체험 판매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현장에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출하가 이뤄지는 월등복숭아는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나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지금 월등복숭아는 지금 계량을 지켜가지고 당도를 높이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월등복숭아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풍덕 팜 라운지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콘텐츠 중 하나인 경관정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순천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전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제26회 무한연꽃축제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내 인생의 화양연화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무한회산백년지에서 펼쳐집니다. 무한회산백년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년자생지로 초록빛 연립 사이 여름을 맞아 하얗게 피어난 연꽃이 33만 제곱미터의 군락재에 가득 피어 절경을 이룹니다. 연꽃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연차시움, 연꽃공예체험 등 연꽃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토요일에는 제15회 황토골 무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와 제26회 무한연꽃 사생실기대회도 함께 열려 무한의 맛과 아름다움을 전국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복시티비 뉴스 황희재입니다. 생동감이 넘쳐보이는 꽃게들이 바닷가에 모여있는 모습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돼 사진인지 그림인지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직선과 사선을 이용해 바다의 색으로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표현한 다도해의 풍경 추상적인 형상을 작가만의 독창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설화 시리즈 세상의 모든 것을 품을 것 같은 따뜻한 엄마의 집을 떠오르게 하는 생명인태환희 60년 한국화단의 거묵이며 꽃게 작가로 알려진 강종렬 화백의 작품으로 장르를 초월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미술계의 큰 나무가 된 작가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지금 생잉태, 이러한 생명의 소재,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젊은 사람들에게 홍보돼서 우리 시대에 부흥하는 그러한 작가로 살아남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의 전통적인 화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 의지로 한국적인 풍경과 산물을 토대로 미적 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수목지향의 한국화의 틀을 깨고 채색화의 한 장르를 개척하며 한국화의 극사실주의와 추상회화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미학적 관념을 선도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최고의 항구도시 요수에서 태어난 강종래화백은 1981년 북전에서 꽃게 그린 해변의 정의, 특산의 영예를 얻으면서 한국화단 미술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많은 공모전의 심사와 한국미업 요수지부장과 전남 미업 도지회장, 여수예총 지회장을 여긴 국내 최초 청와대 초대전 및 시연작가로 활동하고 현재는 한국화진흥의 부회장으로 송암 아끼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종래화백은 장르를 초월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국화의 한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작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모든 작가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계에 큰 획을 그어 한국화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